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로제마라탕을 해달라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준비가 늦었습니다. 드디어 로제마라탕 파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요. 제가 손을 댔습니다. 자 그럼 이따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 맛있겠다. 국물부터 제가 매운맛을 주문했는데도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조금 순하네 엄맛은 두꺼운 아 오 오 아 오 오 으 아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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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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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저는 좀 약간 맵게 먹었는데 뭐 약간 좀 느끼한 거 좋아하시면 로제를 조금 더 쓰셔도 되고요 맛있게 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애가 울어서 봐야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